본 명은 임상하이며 1991년 7월 10일 생으로 유정님과 조바씨와 동갑이에요 메인 플랫폼은 아프리카와 트위치에서 활동하다가 18년 9월에 아프리카에 정착하였으며 유튜브는 메인 채널인 임선비 채널과 풀령상 다시 보기 채널 총 2개를 운영하며 구독자는 약 48만 명인 것을 알 수 있죠 메인컨테치는 소통과 게임방송이며 주로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고 나며 소통을 할 때 종종 술을 먹곤 하는데 교통이 도우면 조절을 하지 못하여 가끔씩 개가 되곤 하죠 강원도 강릉 출신이며 과거에 시골집에서 지내 시청자분들이 종종 감자드립을 치고 나며 시골집에 지낼 때 태풍 루사 때문에 실제로 집이 떠내려간 적이 있다고 하죠 그로 인해 과거에 잠시 컨테이너에서 지낸 적이 있다고 하며 과거일이기에 이젠 마이크래프트냐고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곤 하죠 18년 5월에 꿀택댕님과 실제로 연애를 하였으며 현재는 헤어졌지만 친구처럼 지내며 유튜브에도 종종 등장하곤 하죠 봉준님과 민규님이 임선비 집습객 편에서 추억의 상자를 발견하였는데 안에 있던 사진이 봉우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아마도 꿀택댕님일 것으로 확인되죠 집습객 편에서 임선비님이 가장 좋아하는 알파벳도 공개되었으며 M이라고 하죠 이거 썼던 건가?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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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지?